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 낮 15시 현재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고동제형의 기압배치를 이루면서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예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밤 9시 지상 예상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풍을 타고 서해상에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밤늦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85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온도 고래에 놓여있고 영하 15도선이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850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면 영하 12도선이 북한지방까지 북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맑은 날씨의 복사 냉각 효과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15시 850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면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고 올해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당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당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